우리 미호 한 번만 더 건드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선물 보내줄게 양 회장 어딨어? 껍적이 영준식은 왜요?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저 새끼 죽여버리라고 해 천억은요? 돈 안 찾으실 겁니까? 너가 왜 그딴 걸 물어? 아닙니다 안에 있지?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? 누구랑 같이 있어? 아무도 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응 제대로 대가를 지... 주희한테 사과부터 이 새끼야 보았어요 그만해 자기야 주희 도 하 주희 하 미쳤어? 별 별 짜리인데? 왜 그랬어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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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잣댕이 나 경배도 시원찮았는데 뭐야? 나 박상호야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뭔 선물? 시간 없으니깐 간단하게 설명할게 하하 야 야 야 광장호 사랑한다 네가 지자식어 이 심주로 지자식아 야 다시 말해봐, 이 새끼야! 천주희한테 뺏기고, 채도한테 밀리고! 내 말이 틀렸어, 인마! 이리와! 이리와! 이 새끼가 이 깜발에서 꺼내줬다니까! 아니, 좀 그만하세요, 좀! 머리만 떼고 대체를 생각해도 시원살파래!